1.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5월 한 달 동안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두고두고 2016년 5월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분명한 기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정에 행복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해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5월 한 달 동안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복해 주실 수 없는 건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미 제목도 다 광고가 됐기 때문에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을 줄 알고 오셨을 겁니다 조금 더 떨림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아내를 제가 만나는 교우들은 대부분 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제 아내 사랑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 안 한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아내들은 고통스럽죠? 남편들은 다 사랑하는데 남편들이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돈 10만 원을 주려고 할 때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물어볼 겁니다 현금으로 받기 원하세요? 수표를 드릴까요? 온라인으로 붙여 드릴까요? 돈 10만 원을 줘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주는 사람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는 아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줘야죠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동안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편에게 원하는 아내 사랑은 아내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했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지셨을까요?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 정말 지옥에 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남편에게 꼭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사랑스럽고 또 아내가 마음에 들고 그런데 남편이 좀 희생 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랑스러운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옷을 사주거나 또는 꽃을 사다 주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내가 큰 잘못을 했고 아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일은 이제 그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이런 사랑은 그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고 아내의 몸매도 바뀌고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병들기도 하고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고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마음에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때의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아 이 사람이 내 천생연분은 아닌가 보다 우리는 운명적인 사랑은 아닌가 봐 천생연분 운명적인 사랑이라면 이렇게 감정이 식어질 수가 없잖아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서도 엉뚱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고독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진 그런 형편이 돼요 심은 게 없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저 달콤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고 그저 어떤 로맨틱한 감정만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것은 로맨틱한 사랑 아닙니다 결혼할 때 한 약속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결혼 서약을 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사랑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냥은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저절로 사랑이 된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계속 뜨거운 감정 가지고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면 무슨 서약을 왜 합니까? 말려야죠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 보면 정말 말려야 될 정도지 거기에 무슨 서약까지 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되니까 이제는 결혼식 치르고 살아보면 이 세상에 항상 사랑스럽게만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결혼하게 되는 신부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 데이트할 때는 완벽하게 감추고 살았어요 좋은 것만 보여줬어요 자 나랑 결혼하겠다는 신랑 되는 사람이 내가 좋은 것만 보고 나 좋아하는 거 아닐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진짜 모습 다 알고 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내 허물 내 약한 점 문제점 우리 집안의 여러 어려운 일 다 알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끝까지 나를 사랑할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까 결혼하는 여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허물과 어떤 문제조차 내가 다 책임지겠어 그러니 데이트할 때는 꿈이기도 했고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그랬었지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안심하세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혹시 허물이 있으면 당신에게 혹시 죄가 있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이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매번 데이트할 때처럼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정말 긴장도 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면서도 편안해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의 허물과 죄야까지도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아 더러우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요 깨끗한데 뭘 또 씻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아주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27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회에 티와 주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게 깨끗하게 서로 깨끗하라 티나 주름 다 없애라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깨끗하라 티나 주름 없이 그렇게 항상 항상 이쁜 수준으로 유지하라 그건 남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만약 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달려가서 그 쩔쩔매는 딸을 자기 뒤에 숨기고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어느 아버지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아내가 귀해요? 딸이 귀해요?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 헷갈리는 분 지금 정말 답답한 거예요 딸 부녀지간 관계는 이게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정말 딸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 아버지가 가서 다 책임지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 심정이죠 그러나 아내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한 몸이니까 딸과 아버지 관계는 그냥 부녀지간이지만 아내와 관계는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내 몸과 하나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한 몸이라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더럽고 해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씻기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주름 잡힌 거 다 펴주시는 은혜로 교회를 사랑해 가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꼭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헤어질 가능성 없다 이혼 가능성 없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부는 이혼 가능성 없어요 왜 이혼하지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워서? 아닙니다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이혼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 되는 거죠 이혼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혼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문제가 많아도 결국은 내 자식인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니 문제 많은 자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도 똑같아요 나와 한 몸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육신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안 든다고 여러분 머리, 얼굴, 마음이 안 들어서 그거 잘라내고 마음에 드는 거 같이 끼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얼굴 하고 오셨습니까? 얼굴 잘라낼 수 없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 이 얼굴 그대로 분질하고 머리 다듬고 가발 쓰고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끊어낼 수 없다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안 들어도 끝까지 더 치장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시면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 한 몸이라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무지 한 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느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으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한 몸인 믿음 한 번 가져보지 못하고 부부 생활 끝냅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정말 내 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몸인 것이 느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내 모르게 했다면 그럼 남편 잘못입니다 남편들이 흔히 그와 같은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될 때 아니 내가 당신과 의논 안 한 거는 미안하지만 내가 좋은 일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왜 그걸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 그걸 자꾸 지적하고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안 푸는 거야 남편이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왜 고통당하지요? 왜 괴로워하는 거죠?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때문에 아니에요 남편과 한 몸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나와 한 몸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의논 안 한 것이 내가 백 번 잘못했다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먼저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남편은 항상 아내 편이 돼야 돼요 아내가 혹 뭘 잘못한 것 같아도 남편은 어쩔 수 없어요 아내와 한 몸인데 아내 편인 거예요 같이 벌을 받으면 같이 벌을 받는 거죠 책임지면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의 입에서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라가 따먹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 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담이 어떻게 달라졌죠? 하나님에게 그 하와를 아내를 고소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은 나이다 이게 무섭은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게 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남편 중에 아내를 이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아니 자기와 한 몸인 아내가 불행하게 되는 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 일이 장사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무슨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일이 무슨 사업이나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결혼식 가서 신랑이 이익이네 신부가 손해네 무슨 지금 장사하는 겁니까? 그런 말을 툭툭 뱉는 거예요 결혼을 가지고 서로 이익 손해본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집안에 원사가 생기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 계산부터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결혼을 완전히 장사나 사업 수준으로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정리해야 되거든요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거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아침밥을 안 해주니까 나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않 와이사스도 안 달아주는데 나도 책임 감당하지 않겠어 지금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장사야 조금 투자하고 많이 얻으면 성공이지요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의 관계는 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쪽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남편 자신은 도대체 어디서 채움받아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행복은 아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아내에게 행복을 요구해서 될 수 없어요 아내도 해줄 수도 없어요 아내 주는 게 아니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남편이 아내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겠다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흘려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데이트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당신 손에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게 할 거야 당신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들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단계쯤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장사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책도 없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 사랑을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켜주는 거죠 젊은이들은 이 점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는 거지 사랑하니까 결혼한 거고 사랑하니까 결혼을 지켜가는 거고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부부가 견딜 수 있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려고 이 세상엔 당신 밖에 없어 나는 당신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거야 당신 손에 물방울 하나 안 묻히게 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정신이 들면 약속은 했으니 지키는 거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속은 식었지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시고 키워가시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를 쳐놓고 깨어지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정말 성숙한 사랑으로 키워가시는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무슨 거래 관계로 장사처럼 그렇게 자녀를 기르십니까? 자녀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커서 부모에게 뭔가 효도해 주기를 자녀들 때문에 뭔가 기쁨이 오기를 부모니까 당연히 기대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건 장사나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막 갓난아기가 너 자랄 거냐? 너 효도할 거냐? 다짐 받고 젖 물려줍니까? 아무것도 대답도 못하고 무슨 생각도 못하는 그 갓난아기 그 아기 똥오줌 다 가려가며 젖 물려가며 그렇게 기르는 것은 그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아주 독특한 사랑의 관계니까 여러분 부모 사이는 부모 자녀 사이보다 더 깊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면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자식한테는 어떻게 했냐? 너 자식한테는 무조건 쏟아 부어주더라 그런데 왜 안된다 그러냐? 너 한몸으로 맺어진 너 남편한테 아내한테는 왜 안된다 그러냐?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한몸이라고 하신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인 거죠 남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아내는 나와 한몸이다 내 몸이다 사랑하면 됐지 결혼식이 뭐가 필요해? 아유 결혼서약 그 종이장이 같은 거 이게 뭐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겠어?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서약은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건 아내의 머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아내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중에 에베소서 5장 23절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가 많아요 많은 남편들이 자기가 아내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내보다 더 특별히 나은 사람 권위주의적으로 아내에게 행사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로 이 말씀을 생각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더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그 머리가 더 귀한 것이니까 밤에 잘 때 머리한테는 입을 덮어주고 엉덩이는 내놓고 잡니까? 여러분 머리 아프면 병원 입원시키고 다리 부러지면 그냥 내버려 둡니까? 몸 아프면 제일 걱정하는 게 머리입니다 몸매 제일 신경 쓰는 게 머리예요 그게 바로 머리가 하는 일입니다 남편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살피고 아내를 생각해주고 그리고 판단해주고 결정해주고 항상 보호해주고 그게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머리가 하는 역할이에요 남편이 머리가 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네들을 위해서 그것이 머리가 된 남편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에요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사람이 남편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이 관계는 아내에게 맡기나요? 기도는 아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대전서 2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느라 남편 되시는 분들 기도가 익숙지 않으시고 그리고 아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는 아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분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집안의 대수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통로는 남편이 해야 돼요 저도 이따금 설교 부탁을 해 오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느 교회에서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런데 교인이 전화가 와요 교인이 메일을 보내요 그러면 제가 답장을 못 해줍니다 왜? 그 교회에 단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교회에 단임 목사님이 요청을 해 오시면 의논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갈 수 있는지 못 가든지 간에 그런데 교인이 연락 오면 제가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문제를 다루실 때도 꼭 같아요 남편이 기도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문제를 다 의논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가정 문제를 다루실 수가 없어요 남편이 기도할 때까지 남편 여러분 아내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복은 남편에게는 아내를 위해서 축복할 권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해 보면 알아요 남편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남편이 바로 서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남편이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중요한 섬김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남편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처럼 완벽하게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려고 애를 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확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진짜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해서 정말 죽어주셔서 내가 지옥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어지게 될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눈뜨게 될 때 어떤 남자도 마음 속에서부터 정말 뜨겁게 끓어오르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아내가 제일 먼저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남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은혜와 사랑을 그 기쁨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사람이 아내인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느 가정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공중권제 잡은 악한 영에 대함이라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무섭게 역사해요 그래서 남편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지 못하면 가정이 쉽게 무너집니다 마귀가 요비라는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참수하기를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만 좀 어려움을 줘버리면 금방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아니야 욕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해 보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목숨은 건드리지 말 재산 다 뺏어가고 자녀 다 죽고 종들 다 죽고 온 몸에 악창이 나서 벽돌 가지고서 몸을 긁어야 되는 이 비참한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흔들린 거예요 아내가 욕기 2장 9절에 보면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얼마나 욕의 아내가 치를 떨었으면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했어요 욕의 아내가 먼저 뒤집어졌어요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 욕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시험의 순간 그때 욕이 그 위기를 이깁니다 욕기 2장 10절에 그대의 말이 하는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남편이고 남자예요 그러나 욕의 아내는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갔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욕하고 죽었을까요? 남편이 흔들리지 않는 걸 보고 욕의 아내는 남편 여태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욕의 잃어버린 거 다 값절로 갚아주고 다시 10자녀를 주셨을 때 아내가 있었으니까 10자녀가 온 거죠 남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총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영성의 길을 쓰면서 순간 위기가 오더라고요 너무 24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니까 아내에게 소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도 될까?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일이 우리 부부 사이에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순간적인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이 깨달아졌어요 저는 그전에는 저 나름대로 제 아내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 아내를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건지를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제 아내를 사랑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신부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입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위 될 신랑에게 딸의 손을 넘겨줍니다 그때 이 신부 아버지가 그 사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내가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자네가 사랑해 주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 것처럼 이제는 이 사랑을 남편이 되는 사위가 좀 해주기를 그게 신부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영서일기 쓰면서 주님이 꼭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 전에도 제가 나름대로 사랑하려고는 애썼지만 그것은 한계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가까워지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전도 열심히 하던 목사님이 동네에 있는 술주종병이 알코올 중독자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하고 약속해서 갔긴 했지만 그날따라 신방이 너무 많고 피곤해서 전도하러 가면서 그 사람이 집에 없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왜 붙들리면 또 3시간 4시간 술주종 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집에 사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내색은 못하고 갔는데 진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두드려도 없고 세 번째 두드려도 없고 마음속으로는 너무 기쁘지만 교인들한테는 아닌 척하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요? 일곱 번까지는 두들겨 봐야지 일곱 번째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왔는데 속마음으로는 기쁘더래요 오늘 일찍 퇴근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아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전도를 목사 마음으로 하느냐 너 어떻게 전도를 목사 마음으로 해 내 마음으로 해야지 내 마음으로 그날 새벽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전도도 목사 마음으로 하면 안 되더라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끝까지 하더라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도요 남편 마음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한계가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아내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 아내에게 정말 예수님이 해주고 싶은 말 그 말을 남편의 입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표현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말과 다릅니다 왜? 아내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열 가지 잘하는 게 있어도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아내의 모든 허물을 알아요 아내의 모든 내밀한 것까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그런데 그 남편의 입에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아내가 남편에게서부터 그 말을 들을 때 그저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백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듣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남편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내 모든 허물을 다 책임져 주는구나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실이 정말 느껴질 때 그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또는 무슨 학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남편이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남편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질 때 남편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절대로 아내의 도움을 받고 아내의 보살핌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가 아내를 보호하고 그리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 줄 때 그때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편을 구원하는 메시지예요 남편에게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없어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혼자 되신 분들 어떤 사정으로든 혼자 되신 분들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있음을 믿으세요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되게 해 주셔서 부부와 사이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남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분명하게 기록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잊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 놓쳐지지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 남자 성도들 안에 남편들 안에 하나님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 순종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으로 부부 사이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안에 충만하고 넘치게 하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하나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주의 은혜로 더욱 같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붙다갑니다 은혜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소서 주의 변화를 허락해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의 가정을 오늘 또 한 번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만드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오늘 남자 성도들 안에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다시 분명하게 서게 하소서 오직 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게 하소서 남자들이 온전하게 섬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 이 한국 땅이 변화되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와 깨어진 아픔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 복을 주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감사를 사랑을 믿음을 받으셨으니 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심령의 은혜를 주시고 육신을 치유하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민족의 통일 하나님 남북이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땅끝까지 나가 있는 주의 성교사님들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은혜 중에 사로잡아 주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시고 은혜의 역자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찬송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achter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값이를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위료나 모양받아 주의 손에 입을 이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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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위에 충만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멘